저희 매호틴포인트 뮤비 촬영이요. 첫 번째 선수에요. 얼굴 역할 너무 무거워서 조금 굉장해요. 저쪽 방향 보고 그래! 유진이 엄청 귀엽네요. 지금 읽고 있는 책도 멜드팅 포인트입니다. 저 다음 씬은 유진이 같이 찍어서 노래가 엄청 귀여워서 귀엽게 찍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우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만안경으로 유진이랑 매튜을 지켜보고 있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인 거 같아요. 약간 그 순질방, 얼음방에 있는 그런 벽에 이렇게 딱! 딸랑! 오늘 뮤비 촬영 첫 번째 날인데 밤을 새고 왔습니다. 뭐 하다 밤샀어요? 알리키랑 노래 만들었어요. 거의 완성됐어요. 리키가 R&B를 좋아해서 R&B로 만들었는데 어쩌다 R&B 식합이 돼버렸어요. 그런 느낌 잘 어울리겠네. 규빈님 갔다 오겠습니다. 조심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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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정도로 할까요? 컷! 네, OK.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컷! 네, OK.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ELIisse. Reed Lam, meng 마sınız, 아니, 예전, 귀빈 할까요? 길에 잃흐ov Mercii oh. 헤어!! 길에 잃고 액션 길에 잃고 와, 어려운데? 어, 추워. 카메라 한번 둘이 대주세요. 시작! 3, 2, 1, 액션! 2, 1, 액션! 액션하네. 시작! 컷! 2, 3, 2, 액션! 짜증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복숭아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알겠습니다 네 네 트럭스 네 트럭스요 저도 트럭스 받는 곳입니다 트럭스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프 세이더 아이스티요 느낌이네 아 두 개 다 먹었구나 너 아 감사합니다 박수 약간 아 내가 뭔가 재배원의 그런 강렬함을 느끼고 싶다 하면 크러쉬 재배원과 같이 꿈나라에서 만나고 싶다 하면 5번 굿나잇 뭔가 그냥 재배원의 우정을 보고 싶다 하면 4번 키즈존 겨울의 푸근함과 풋풋함을 느끼고 싶다 하면 이제 멜팅포인트 뭔가 청춘의 그런 네 감사합니다 오묘한 감정을 느끼고 싶다 하면 택 마이 핸드 진짜 이번에 멤버들이 다 너무 잘 나왔어요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아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아 다 잘하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또다시 저요 나이스 Berea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네 네 가오리 가오리 소개나 할 것 같은데 아무리 아내가 재밌어요. 다시 나중에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기대해볼게요 샘씨 할 때 말을 말고 허랑이 다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기대해 볼게요. 잠깐만, 이론만 바꿔줄게요. 한유진이 잘하는 거였네. 그리고 멤버들은 서로 무릎을 기댄다가 호흡을 기댄다는 느낌. 액션아 한유진이 잘하는 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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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즈웨어 했어요. 네? 기가 막히게 했어요. 메소드. 야무지게 했어요. 저희 진짜 열심히 찍고 있어요. 제로제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하얘자 세상 속 반짝이는 너. 눈썹 왜 움직이세요? 괜찮네요. 눈썹. 컷. 좋습니다. 원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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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체기 원. 화이팅.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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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후원 Q. 후원 Q. 후원 Q. 후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階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뮤직비디오 앨범 멜팅 포인트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번에 MV를 찍었을 때 우리가 세트 그리고 이런 재미를 상상을 못했어요. 너무 재밌었고 감동이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추운 겨울에 저희 MV를 보신다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영상 속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어페이스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